아...뒤질뻔했네 밀릴걸 예상해서 앞으로 캐스팅 조금 잡아 땡기고 줄 주고 입질이 이렇게 오면서 지금 밖고 있어요 아...이거 파도 근데 애들이 지금 눈이 너무 좋아서 뜯어먹지 뜯어먹고 있지 그 뭐냐 딱 이렇게 한방에 물질 않네요 전기야 됐어요 아니요 뿅 와 불에 아뜨랩 진 콘 주 다시 1m정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지그시 견제 걸었습니다 오케이 걸었죠 오케이 간신히 나오네 아휴 힘들게 나와요 오케이 최대한 달래면서 젠틀하게 드랙도 이렇게 좀 막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블랙인데 무슨 드랙을 주고 막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 드랙을 줘야 돼요 블랙은 그래야지 가는 줄로 마리스 족가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블랙을 그냥 조지는 사람들은 마리스 족가를 못 넣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조금 더 더 더 여유를 갖고 아 또 들어가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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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찍고 있다고? 네 찍고 있네 야 뒤질뻔 했네 생선하게 너의 하시라 너의 하시라